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남효영님께서 요청해주신 방의경의 그들, C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전주는 C코드에서 솔, 도, 미, 솔, 도, 미 하고 두 박자를 쳐줘요. 6, 5, 4, 3, 5, 1, 쳐주고 하나, 둘, 쉰 다음에 C코드에서 미, 솔, 비, 도, 미, 솔을 치는데요. 5, 3, 1, 2, 1, 2, 3, 쳐, 1, 3을 칠 때는 1, 2번째로 동시에 쳐서, 5, 3, 1, 2, 1, 2, 3, 그리고 뒤에 두마디를 전주 손절이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며, 솔, 도, 미, 솔, 도, 미, 솔, 도, 미, 솔, 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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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멜로디가 쳐준 건데요 노래 부분은 그냥 기본 왈츠 아르페지로 쳐주시면 해봤자 5 4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노래 부분은 그냥 멜로디 치면서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릴께요 솔또 미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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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렛, 솔렛, 네비타, 미레미 솔도,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 솔렛, 시도레, 도시, 도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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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미래, 미래, 도레미 솔도,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 솔렛, 네비타, 미래미 솔렛, 도돛,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 솔렛, 솔렛, 시리메, 도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 솔렛, 네비타, 미래미 솔렛,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 솔렛, 시도레, 네비타, 시도레 솔렛, 네비타, 미래미, 미래미, 미도시, 시도레, 솔렛, 네비타, 미래미, 미래미 솔렛, 도돛,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 솔렛, 솔렛, 시리메, 도 이것부터는 이제 간주 들어갔는데요 에이 마이너에서 도, 미, 라, 도, 오이, 도, 사, 산, 이, 도 할 때 이상 도, 미, 라, 도, 도 다시 에이 마이너에서 도, 미, 라, 도 디마이너에서 레, 라, 레, 라, 사, 산이죠 사, 산, 그 다음에 도, 레, 레, 사, 삼, 도, 레, 레, G7으로 가서 시, 레, 솔, 레, 여기 도, 사, 삼, 삼, 이, 삼으로 채워주고 다시 C코드로 가서 도, 도, 솔, 미, 오, 삼, 일, 사, 기, 사 그리고 C코드에서 도, 솔, 도, 미, 하고 솔, 도, 도 이러는 또 반복이에요 이제 똑같은 멜로디라 거의 반복이 되죠 간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 마이너에서 도, 미, 라, 도, 도 아, 시에이 마이너 도, 미, 라, 도, 네, 라, 도, 레, 레 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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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이거든요. 멜로디 . 솔토도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미, 솔레레레미파 미레미 솔토도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미, 솔시 시도레미, 도시도 솔토도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미, 솔토, 도레미, 이도시 시도레미, 솔레미파 미레미, 솔토도 도레미, 미도시 시도레미, 솔솔시 미레미, 도레미, 이도시 5, 3, 2, 1, 2, 3, 그리고 A-7에서 라, 미, 라, 도, 미, 솔, 솔을 쳐줘야 해요. 라, 미, 라, 도, 미, 솔, 마지막 C코드에서 5번줄하고 1, 2, 3번줄 동시에 쳐주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호주가 알리오 하면서 마지막 C코드, 도, 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